스텝 2 강사 안녕하세요. 맹글라바신. 다파룸 연망어 스텝 2 강사 남미야소입니다. 오늘은 이 강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쿠오니로 에지 배에챙필필 뼈바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법을 외주로 배울건데요. 핍필 이든지 비매지만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꾸고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는 문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법 1 이든지 맞죠? 핍필. 뭐랑 합치냐면 명사. 명사 플러스 핍필. 뭐예요? 이든지. 명사 플러스 핍필 뭐든지. 그러면 우리가 스탑1에 배운 거 기억하세요. 위문사. 위문사 뭐 뭐 배웠죠? 누구? 배두. 언제? 배에챙. 어디? 배니야. 그러면 위문사에서도 우리가 이든지 둔지를 합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 배두. 누구든지 이러면 배두. 핍필. 어디든지 라면 배니야. 핍필. 그렇죠? 언제든지 배에챙. 핍필. 그렇게 합칠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핍필는 뭐예요? 둔지 알고 있으시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예문을 볼게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언제. 언제가 뭐예요? 배에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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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지는 핍필. 배에챙. 핍필. 도움. 도움이 아쿠 아니. 아쿠 아니.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로엘대. 필요하다가 로엘대인데 필요하면 로엘대. 필요하면 말하다. 말씀하다가 뭐예요? 뼈. 뼈래. 그러면 말씀하세요. 뼈바. 그렇게 된거죠. 배에챙. 핍필. 아쿠니. 로엘대. 뼈바. 다음 문자 볼게요. 뭐 둔지. 뭐가 뭐예요? 뭐는 발레죠. 발레. 발레인데 여기에서 뭐랑 둔지를 합쳐 볼게요. 그러면 바. 빼. 핍필. 여기서 빼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바. 핍필. 또 상관없고 바베. 핍필. 또 돼요. 바베. 핍필. 좋다. 좋아요. 좋아요는 깡. 깡마래. 바베. 핍필. 깡마래. 뭐든지 좋아요. 바베. 핍필. 깡마래. 그러면 누구. 누구는 배두. 맞죠? 배두. 누구든지 배두. 핍필. 배두. 핍필. 오세요. 라 케바. 라 케바. 배두 핍필. 라 케바. 오세요. 여기서 케는 명령. 뭐 해와 그러면 로 케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케.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어디든지. 어디는 베리야. 그죠? 베리야. 핍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가 뭐예요? 아셈비레. 아셈비레. 그러면 종결. 어미는 바레잖아요. 경어 썼죠? 경어. 아셈비바레. 아셈비바레. 베리야 핍필. 아셈비바레. 그러면 명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명사랑 합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볼펜. 연필. 볼펜은 버빈이라고 써요. 우리나라에서. 볼펜 피피. 볼펜 피피. 연필은 케단. 케단. 케단 피피. 둔지. 사오세요. 그러면 웨 케바. 웨 케바. 그러면 버빈 피피. 케란 피피. 웨 케바. 괜찮아요? 버빈 피피. 케란 피피. 웨 케바. 다시 읽어볼게요. 베리야 피피. 아셈비바레. 법인 피피. 케란 피피. 웨 케바. 다음 문법 볼게요. 뭐 하지만. 동사나 형용사하고 합치고 뭐예요? 베메. 면망어로 베메 라고 써있어요. 베메 라고 써있지만 발음은 베메 라고 읽어요. 베메지만. 그리고 명사랑 합치면 소비메 이거 하시면 돼요. 소비메. 소비메이지만. 그러면 이게 지만이 뭐예요? 뭐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될 때. 그쵸? 그럴 때 뭐뭐 하지만 뭐뭐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예문 볼게요. 돈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만족해요. 돈이 뭐예요? 돈이? 빠이쌈. 빠이쌈. 없다가 마시부. 없지만 마시비메. 마시비메. 만족해요. 만족하다가 양예래. 양예바레. 양예바레. 다시 한 번. 돈이 없지만 만족해요. 빠이쌈. 마시비메. 양예바레. 그리고 눈을 감고 있지만 잠이 안 와요. 눈. 눈이 뭐예요? 멜롱. 멜롱. 눈을 멜롱고. 멜롱. 여기서 누르 고인데 멜롱고인데 고를 생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멜롱. 감다. 감는 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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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바레. 멜바레. 감고 있지만 멜바비메. 하고 있지만 멜바비메. 멜롱고 멜바비메. 잠이 안 와요. 에일로 맜빼부. 에이빼레. 에이빼레는 잠이 오다. 잠이 안 와요. 에이 맜빼부.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에일로 맜빼부. 멜롱. 멜롱. 멜바비메. 에일로 맜빼부. 밥을 많이 먹지만 살이 안 져요. 탐매. 암야지. 사비메. 마와부. 탐매는 밥. 많이는 뭐예요? 암야지. 암야지. 먹지만 사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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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와부. 와는 살 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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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와부. 탐매 암야지. 사비메. 마와부. 빨산 마시비메. 양예바레. 멜롱. 마이타비메. 에일로 맜빼부. 탐매 암야지. 사비메. 마와부. 괜찮으시죠? 계속해서 차를 샀지만 차는 까. 까고. 왜 타비메. 샀지만 잘 안 타요. 차는 떼. 타다는 게 여기. 시. 까 시래. 차 타다. 시래. 그러면 안 타요. 마시브. 잘 안 타요. 떼. 마시브. 까고. 왜 타비메. 왜 타비메. 떼. 마시브. 까고. 왜 타비메. 떼. 마시브. 까고. 왜 타비메. 떼. 마시브. 아이. 아이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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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다는 마시브. 모르는 것이 뭐야. 모르는 게. 없어요.нали 소비메. 마시브.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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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원래 소비메. 마시리메. 마시리메. 가고. 왜 타비메. 떼. 마시브. 원래 소비메. 마시리메. 마시리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법 3.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꾸기. 형용사, 우리가 아는 형용사가 뭐가 있어요? 많아요, 냐, 래. 좋다, 가운데. 빠르다, 냐, 래. 그죠? 내래, 쟤, 래. 소리가 크다. 그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부사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보통 형용사는 도로 끝납니다. 이 도, 냐, 도, 깡, 도, 피, 도, 냐, 도. 근데 이 도를 우리가 빼서 음절별로, 여기서 깡이 음절이 하나예요. 깡. 깡 하나이니까 음절별로 우리가 반복을 해줍니다. 깡이 있으면 깡깡. 조은에서 어떻게 돼요? 잘. 잘. 좋은. 잘. 깡도. 좋은. 깡깡. 깡도. 깡깡. 이거는 눌리다. 피, 도. 피, 도. 그러면 피, 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피, 피. 피, 피가 있어요. 눌리게. 미언도. 빠르. 미언미얄. 빨리. 미언미얄. 빨리. 미언미얄. 빨리. 미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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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그거를 반복해줘요. 미언미얄. 미언미얄. 뭐예요? 많이. 많이. 그 다음에 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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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더는 적은. 네네. 조금. 적게. 이렇게 됩니다. 네더. 네네. 째더. 째더. 째더에서 넓은. 이렇게 되고 소리가 큰. 이렇게도 쓰고요. 위치가 자리나 같은 걸 넓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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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크게. 뭐 또더. 소리가 작으면 또또. 또또. 소리 작게. 소리 작게 말씀하세요. 또또 펴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예요? 수 년 더. 수 년 더. 수 년 더. 여기서 수 년. 수 년 더. 떠는 빼는 거고. 수 년 두 개 있죠. 음절 별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이 두 개를 어떻게 돼요? 수 수 년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돼요. 수 수 년 이렇게 수 년 수 년 아니고 이거를 두 번 수 수 이거를 두 번 년 년 그러면 수 수 년 년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그러면 쪼사더. 쪼사더. 열심히 하는. 음절이 두 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쪼쪼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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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어울려은 똑같이 괜찮나요? 소리가 작은 똑같이 소란 요다더 요다더 요요다더 요요다더 뿌인린더 뿌인린더 솔직하고 밝은 이런 뜻이에요 뿌인뿌인린레 뿌인뿌인린레 그리고 니파더 더러우는 어떻게 돼요? 니니파바 그리고 떼차 더 하시란거는 떼떼차차 떼떼차차 행복한 주거운은 뼈슨 더 다시한번 뼈슨 더 뼈뼈슨 뭐에요? 행복하게 즐겁게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두번만 반복해주면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카치게도 카치게도 제 라운도 제제 라운랑 도대이도 도두 대 대 요다도 요요다더 뿌인린더 뿌인인린레 니파더 뼈슨 더 뼈슨 더 도두 대 대 요다도 요요다더 뿌인더 뿌인인릴레 니파더 니니파더 니니파바 디차도 디 디 차차 뼈슨 더 뼈슨 더 뼈뼈슨 더 뼈뼈슨 더 뼈뼈슨 더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게 큰 넓은 많은 같이 양이나 크기가 작거나 이렇게 크거나 크 는 의미일은 회용사로서 앞에 있는 를 합치고 그 다음에 뼈를 뺀 다음에 찌르 붙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찌더 뼈더 레이더 를 배웠잖아요 이 중에서 아까 우리가 배운 회용사들 중에서 큰 넓은 많은 같은 길이나 양이나 크기가 큰 것들은 우리가 이 더루 빼 다음에 더루 빼요 다 빼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앞에 뭐를 붙여요? 아로 붙이고 찌르 붙이면 돼요 그래서 찌더 그래서 찌지 아찌지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아찌지 그러면 크게 크게 볼게요 찌더 찌지 레이더 레이더 레이더는 무거운 무거운은 양이잖아요 그러면 무거우면 더루 빼서 알레이지 레이더 알레이지 레이더 알레이지 그러면 무겁게 찌더 찌더 찌더는 넓다도 말씀드렸죠 넓다 해서 크기가 큰 거라서 아찌지 이렇게 바꿉니다 아찌지 찌더 아찌지 미야더 암미아지 미야더 암미아지 많이 그리고 민더 는 높다는 뜻이고요 키나 높이 같은 거 그래서 암미엔지 암미엔지 미앤더 암미엔지 그리고 시에더 시에더는 길다 길이가 길다 시에더 아찌지 시에더 아찌지 이렇게 됩니다 찌더 아찌지 레이더 알레이지 쟤더 쟤더 아찌지 아찌지 야더 암미아지 미앤더 암미엔지 시에더 아찌지 로 뭐로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다시 작기 작다 크기나 양이나 넓이나 자리 같은 거는 작거나 이렇게 양이 작 크기가 작고 귀여운 이런 거는 우리가 또를 빼고요 또를 빼요 빼고 이거를 앞에 있는 이게 형용사를 반복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메 야더 야메 이거를 레이로 붙이면 점게 이렇게 돼요 점다에다가 야메 레이로 붙이면 젊게 젊은 이렇게 젊은 에서 젊게가 돼요 야더 야메 리 떼 띠 리 작게 라더 랄랄리 랄랄리 예쁘게 네덕 네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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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더는 뭐예요 적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적다에다가 조금 적게 이렇게 하면 네네리 네네리 하시면 되고 그러면 반복해서 그러면 뿌다가 뭐예요? 작다 키나 높이가 키가 작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짧게 반복할게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방법 문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동사 항상 동사는 문노체에서 뒤로 끝나요 하다 먹다 춤추다 시작하다 그러면 이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데 이 뒤를 빼야죠 이게 동사이니까 동사의 종교음이니까 그래서 까 뒤에서 까 만 남기고 까 하고 앞에서 뭐를 붙여요? 아 를 붙이면 돼요 동사 앞에서 아 를 붙입니다 그러면 까 뒤에서 아까 까 뒤에서 아까 입니다 그러면 싸디 시작하다 장난치다 그러면 아싸 시작 장난이 되는 거죠 먹다에서 먹다 아싸 싸디에서 아싸 먹기가 됩니다 워티 입다 에서 아 워 뭐가 돼요 입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옷이랑 꽃이라고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워티 아 워티 아 워 워티 아 워 구니디 여기서 구니디가 음절이 몇 개 두 개 맞죠 그러면 두 개가 있는 음절이라면 아 를 하나만 붙이면 안 되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여야 돼요 구니디 돕다 이니까 아 를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음절 앞에 써 붙이면 돼 구니디 그러면 아 구 아니 아 구 아니 이렇게 하시면 되요 도 그러면 타옥반디 타옥반디는 지원하다 인데 타옥반디는 두 개죠 그러면 아 타옥 아빠 하시면 됐고 랜샤옥디 산책하다 랜샤옥디에서 그러면 여기서 랜샤옥친 여기는 조금 달라요 랜샤옥디 에서 띠륵 빼서 랜샤옥친 이 층을 합쳐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명사에요 산책이 돼요 산책하다 에서 산책이 되는 거죠 랜샤옥디 랜샤옥친 그러면 장보다 에서 장보기 로 바꿀 때 어떻게 돼요 세웨이디 세웨이디 에서 세웨이 층 쇼핑하다 쇼핑하기 뭐 장보기 이렇게 돼요 다시 볼게요 따라해 주세요 아까 아싸 아싸 아워 아구 아니 아 타옥 아빠 나 에이 층 랜샤옥친 세웨이 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연습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아까 우리가 몇 개 배웠죠 문법 네 개가 있는데 그 네 개를 다 적용해서 연습문제에서 풀어 볼게요 그러면 보기 를 볼게요 보기가 에이비 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볼 수 있죠 한번 이거 볼게요 만나 편 배에 체인 아래 만나 편 배에 체인 아래 만나 편은 내일이고요 내일 배에 체인 아래 언제 시간되요 뭐 한가해요 시간되요 배에 체인 언제 시간되요 그러면 비가 어떻게 돼요 배에 체인 피피 아래 배에 체인 피피 아까 우리가 배웠죠 배에 체인은 언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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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는 둔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에 체인 피피 언제 둔지 아래 시간되요 배에 체인 피피 아래 오케이 우리가 1번 풀어 볼게요 배 인지 랄 레 배 인지 어떤 옷이 예뻐요 어느 옷이 예뻐요 배 인지 인지 인지는 옷인 거 아시죠 그래서 배 인지 랄 레 그러면 랄 레 답에서 랄 데가 있으니까 예뻐요 우리가 문법 피피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피피를 써야 돼요 배 인지 르 어느 옷을 그대로 쓰고 그죠 피피 피피 피피를 합쳐 보고 배 인지 피피 아래 어느 옷이든 예뻐요 이렇게 돼야죠 배 어느 옷이 예뻐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느 옷이든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배 인지 랄 레 배 인지 피피 아래 예뻐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그러면 또 다른 문제 고소 고소 라 야물라 와야 돼요 많이 라 야물라 많이 와야 돼요 많이 와야 돼요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여기 라 는 오다 잖아요 오다 인데 한국하고 반대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가야 돼요 고소 고소 가야 돼요 고소 가야 돼요 많이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미얀마 에서는 라 라고 씁니다 그래서 고소 라 야물라 많이 라 야물라 소 시가 가야 돼요 니 시가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문법 해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가 뭐예요 배 누구는 뭐예요 배두 맞죠 배두 피피 누구든지 라케바 오세요 배두 피피 라케바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배마 뚜잠 레 배마 뚜잠 레 배마 뚜잠 레 배마가 뭐예요 어디죠 어디 뚜잠 레는 만날까요 배마 뚜잠 레 어디든지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디든지 괜찮아요 아 쌤 비바레 괜찮아요 그러면 어디가 배마 맞죠 이대로 하시면 돼요 배마 그리고 피피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마 피피 아 쌤 비바레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맨날 피해 배에 쨍 아 레 배에 쨍 피피 아 레 배에 쨍 피피 아 레 배인지 라 레 배인지 피피 라 레 고소 라 야물라 맏니 라 야물라 배두 피피 라케바 배마 뚜잠 레 배마 피피 샌비바레 그러면 두번째 문법 뭐였어요 뭐 뭐 하지만 였죠 그러면 하지만 해볼게요 에이 까 라 레 에이 는 뭐예요 가방이에요 에이 까 라 레 가방이 예뻐요 세질에 비싸요 그러면 예쁘지만 비싸요 로 연결하면 되죠 가방이 예쁘지만 에이 까 라 베이메 라 베이메 예쁘지만 세질에 비싸요 이 사이에 뭐 하면 돼요 이때로 빼서 라 베이메 베이메 쓰시면 돼요 라 베이메 할 수 있겠어요 에이 까 라 베이메 세질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철에 철에는 미얀마에서 예쁘다도 쓰고 잘생긴다도 써요 이거는 어느한테서 말을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잘생긴다 해도 되고 예쁘다 해도 되고 철에 그러면 예쁘다 아찜 마까운 부 뭐 성격이 안좋다 마음이 안예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안예쁘다 그러면 철에 철에 해서 때를 빼서 뭐를 써야 돼요 철 철 철 비메 이거를 빼서 어떻게 써요 철 비메 아침 마까운 부 철 비메 아침 마까운 부 잘생겼지만 뭐 마음이 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철 다레 철 다레 철 다레는 뭐 부유하다 뭐 돈이 많다 철 다레 세이 탐 마까운 부 여기도 똑같애 착하지 않아요 좀 마음씨가 안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 다레 이거 때를 빼서 어떻게 써야 돼요 철 다레 세이 탐 마까운 부 철 다레 여기서 같이 써야 돼요 철 다비 메 세이 탐 마까운 부 철 다비 메 세이 탐 마까운 부 하시면 돼요 철 다비 메 세이 탐 마까운 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챙 시레 아챙이 뭐예요 아챙 아챙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챙 시레 시간이 있어요 근데 무의 메시우 무의는 뭘까요 무의는 여기서 동입니다 그러면 아챙 시레 무의 메시우 시간이 있어요 동이 없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뀌는 거 배웠죠 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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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더 라 더 라 더는 여기서 예쁘다 귀엽다 해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라 더는 이거를 반복해서 라 라 리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라 라 리 뼈 쉰더 음절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뼈뼈 이거를 두 번 하고 뼈뼈 쉰쉰 뼈 쉰더 뼈뼈 쉰쉰 쪼사더 열심히 하는 그러면 쪼쪼사사 두 번 반복해 주시고 찌 더 찌 더는 어떻게 돼요 쿠기가 크다 이렇게 양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아 를 붙이고 이거를 써서 형용사를 써서 뒤에서 찌 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 찌지 아 찌지 아 찌지 맞죠 그리고 뼈더 맞는 그러면 여기서 반복하면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미야미아 이렇게 해도 되고 안냐 지 해도 돼요 암 야 지 미야미아 안냐 지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카케 더 그러면 카케 케케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뭐뭐 배웠죠 문법 네 개 배웠죠 피핏이랑 비메 뭐뭐 하지만 뭐든지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꾸고 그리고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는 거를 배웠는데요 그냥 그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 익숙하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